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셔라멘 예 저번에 이어서 이제 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9장은 첫 귀절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또 9장 6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소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 부분을 로마소는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로마소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소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사간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오.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는 이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살아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부가도 한 사람의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를 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석의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배척했죠. 진짜 그렇게 물론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메시야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러죠. 그것을 내가 무슨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유대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메시야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메시야라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주 절실히 예수님이 메시야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곧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지만 또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지도자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분들이나 또 우리 전도자분들이나 또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우리 선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힘쓰는 일을 보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아줬으면 이렇게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그걸 다른 일에 쓰신단 말이죠. 어떤 일에 쓰시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나 성당도 다는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참으로 진실되게 행하시는 신부님,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는 진실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정말 일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행실이 행실이 나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행실에 대해서 의로움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사람을 겪어보니 또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의를 행하는 게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녀분들 우리 어린 친구분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시 한 번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의로움을 우리 자녀 어린 양들에게 잘 일깨워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보다 이 의로움 하나만 있으면 무엇인가가 지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뭐 질서라든지 그것도 질서야 또 문화적인 질서 뭐 좀 뭐 학교 질서 뭐 사회적인 질서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원칙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공공의 그 어떤 약속 이익을 위해서 그런 원칙을 세우는데 이 원칙 안에 꼭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 안에 어찌 보면 그 의로움이 냉정하게 행해질 때가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고자 때로는 선의가 악의가 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참 억울한 일이죠. 이게 법의 판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죄악을 저지른 이 사람들도 원론적으로 빠지면 따지면 왜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느냐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어떤 이유로 하여금 죄질을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죄짓게 만드는 이들이 더 죄가 크다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어찌 보면 또 죄를 짓는 이들 보면 좀 순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또 짓기 전에 이 내적으로 어떻게 좀 참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사회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울분을 토해낼 수가 방법이 없는 거죠. 울분을 토해낼 수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에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 이스라엘인들이 축복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여시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탁 위앙뿌뿌리 흩어졌죠. 그러나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죠. 참 그거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따지면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렇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죠. 어떤 근대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에 어떻게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나라를 세우는지 그 내용이 우리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무슨 정말 다른 어떤 형상이나 다른 이런 잡신에 대해서 굳이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생각이 있다던가 지혜가 있다면 순수하다면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언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술을 비룰 이런 사기극을 버릴지언정 이런 거는 절대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 말 말에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 조금 이런 마음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이런 데 절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뜻 제가 여기서 원칙이라고는 말씀드리고 힘들어요. 원칙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안에 의롬이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린 그걸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류를 베풀자에게 극류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도 나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 아니하며 오직 극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라. 성경기록이 파라오에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그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려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출기 모세 때 이집트 파라오를 알게 되는데 대단한 민족이었죠.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 진짜 이집트 그 안에서 참 수십년 40년 간인가요? 아무튼 수십년간 노예생활 하면서 탈출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러기 이전에 또 유대인들이 말을 또 워낙에 안 들어서 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느님께서 모세라여금 탈출을 시키는데 이집트라는 곳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데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 파라오를 세우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은 정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큰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부모님 밑에서 근데 우리가 실로 가난해요. 막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질 때가 있죠. 근데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더 힘든 경우를 겪게 될 때도 있고 또 그로하여금 축복을 받아 일어설 때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목격했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그분의 믿음 속에서 힘들게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데 제 친구 동생도 있고 그런 가정이 너무 가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이제 무허가 집 이런 것들이 헐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달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친구 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절실하게 그때 어렸을 테니까 절실하게 믿고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좀 왕구하신 그 어머니셨어요. 이웃 그 친구 어머니가 참 좀 어떻게 불행한 막 불이익도 당하고 아무튼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있었던 분이신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뭐가 집이 막 헐리는 그런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가격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땐 제가 믿음이 없었죠. 근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우리 집은 물론 무호가는 아니지만은 제대로 인정을 받아서 아파트 두 채를 그때 당시에 얻었어요. 평수가 좀 있었거든요. 달동네지만. 뭐 가격은 그때 시가로 얼마 안 됐어요. 2000에서 2500정도 됐었나 지금은 몇억씩 하잖아요. 막 10억대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고 또 몇십억대고 그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붐이 있긴 붐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점인데 그런 경우를 보고 또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뭐 너무도 너무도 잘 사는 그런 거는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도 이렇게 크게 이제 허물어지고 크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도 보고요. 성당은 그런 건 못 봤어요. 성당 어렸을 땐 뭐 교회만이 다녔지 성당은 뭐 아예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제가 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곳곳에 교회가 많이 번창하고 있었을 때요. 그땐 또 믿음이 또 간절하고 그랬으니까 참 교회가 잘 됐죠. 또 우리가 또 믿음이 또 강했고 아무튼 잘 됐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니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느 쪽은 좀 그렇게 되고 어떤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면 또 자녀들로 하여금 성공할 수가 있겠죠. 내 친구로 하여금 분명히 그랬을 거다. 믿어요. 절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또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잊고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나 믿음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을 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한 경우도 있었죠. 아는 분들 중에 그럴 때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그럴 때는 안타까워요. 자기 잘못인데 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킨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고 가정을 떠나서 학교 직장 사회 국가적으로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우리 가정 지키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이웃도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겠죠. 또 더 큰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벌여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어긋난 일을 하는 이런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연결 연결 연결돼 있어요. 아버지 뜻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 왜 태어났지 왜 우리가 외경에 보면 어떻게 또 태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많은 영혼들이 있대요. 그 영혼들 가운데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나 영혼들 가운데 너가 천사로 천사로 하여금 너가 이렇게 앞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할 것인데 미리 얘기를 해준대요. 그 영혼 앞에. 근데 그 영혼들은 태어나기 싫은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잘 있는데 태어나냐. 아 난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너의 의무가 있다. 의로움이 있다. 선택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죠. 태어나가지고 그 일에 맞춰서 또 죽기 전에 또 그거를 네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음을 왜 태어났고 그 일을 소임을 했는지를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준답니다. 외경에 또 그런 부분이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떻든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외경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긋나지 않는 방향이라면 굉장히 부합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은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일치하는 부분도 맞고 신비로운 부분도 맞고 정말 경악하고 굉장한 일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또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파라오가 왜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아셨겠죠?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파라를 세운 겁니다. 뭐 달리 그 사람들을 따로 뭐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 뜻이 있어요. 그분은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 엉뚱한 잡신을 믿고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무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파라오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무튼 20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데리고 왔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끼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교에 이르게 하고 다른 안을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아버지는 믿고 안 믿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안 따르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종교하게 만드는 우리는 아버지 믿고 사랑하고 따르면 종교에 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22절 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흙을 보이고 자신의 권한을 알기 위해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를 그릇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을 미리 준비한 극류를 그릇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시오 하리오 24절 이 그릇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우리 유대인들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리라 유대인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실천하고 행하면 됩니다 증실해야 돼요 아무튼 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상태 30절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의 법에 따르는 이스라엘은 의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어오고 오히려 율법행위로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들에도 아버지 말씀을 굳건히 굳건히 지켜내요 그래서 지금 참 다른 전도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영상이나 유머를 통해서 성교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공부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쩌면 또 이렇게 좀 바꿔나가야죠 우리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못할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이방인도 똑같이 아버지의 자손이고 어린 양들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만 그 뭐 씨라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선택에 의해서 의에 의해서 의에 아버지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믿음이 특별합니다 굉장히 제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막 성당에 뛰어다니고 비가 오고 슬리퍼 차림으로 거지같이 하면서 노숙자처럼 하면서 성당 가고 신부님이 날 보고 싫어할지언정 그런 신부님도 계셨어요 내가 차림이 좀 허술하고 슬리퍼 신고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갔는데 성당의 신부님은 전체적인 걸 보시는 거죠 너 성당에 왔는데 그런 차림이 그게 뭐야 맞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갔던 거예요 아무튼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은 있으니 절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걸로 약속합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그 어긋난 믿음을 따르지 말고 율법에 이르지 말고 진실에 우리 대한민국의 진실된 믿음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뜻에서 진실되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나아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속에 사랑과 평화 전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또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대한민국 우리 주 예수 그 아버지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길 기도하며 또 일꾼들이 많이 있길 희망하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꼭 사랑을 전하며 함께 의로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다음에 또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